구독자 여러분들 사랑해요 구독자분들 사랑해요 눈부신 햇살이 너에게 멋진 사랑을 보여줘 어느새 자란 꽃들이 수줍게 인사를 할거야 안녕 안녕 좋은 일들이 눈이 가득할 거야 언제나 네 곁에서 영웅이라 잘해요 오늘은 눈이 가득한 거에요 오늘도 눈이 가득한 거죠 오늘은 눈이 가득한 수준 이건 엄마꺼는 주얼리가 들어있고 이건 오징어 만들고 아빠꺼는 뭐 들어있는지 모르는데 아빠꺼도 있대요 엄마꺼 아빠꺼는 뭐냐면 건조기에 물 빠지는 호스 아니요 라자라에서 라자라 아니고 이거 한국에서 온거야? 그리고 엄마꺼는 그리고 또 칼 요리할 때 칼이 좀 부족한 거 왜냐면 내 돈으로 산 거니까 나 가면 그냥 한 개 사줄게 네 돈으로 살래? 그래 사줄게 난 스마트할 거야 알았어 오케이 내가 부어오는데? 응 아내가 부어오게? 아니 여기서 그냥 사자 그럼 내가 부어오게? 응 엄마가 너한테 물어볼게 내가 부어오게? 너는 최고야 우리 엄마 서울이야 좋아? 와 이쁘다 이뻐 와 내 믹스 한 잔은 처음이야 쿠키 만들면 옛날 쿠키 만들면 진저 브래멘? 그렇지 버트로 같이 했어 그렇지 쿠키 만들때 항상 버터 썼지 진짜 쿠키 만들때 항상 버터가 있잖아 슈거 파우더랑 다 소스란 말해 지금 노래 듣고 있어서 누나입니다 저는 피아노 배우는데 이 피아노는 못 춰요 아쉽지만 조금만 다는 먹어 구독자분들 사랑이야 제가 엄청 맛있게 만들어서 보여줄게요 그냥 안 보내고 이러면 백개 만들면 우리 집이 쿠키집이에요 진저 브래멘처럼 이것도 넣어도 되는거에요 초코루 순플라워 안담마켓에서 팔니까 사세요 여러분 어머 다 물렸어 그래서 제가 맛있게 재밌게 만들게요 따나나나나나 맛있게만 만들면 근데 재밌게까지 재밌게요 근데 이게 잘 묻으면 그냥 이렇게 사러지 말고 그냥 도르세요 엄마가 전 하루 움직일 수 있어요 네 그러네 이제 이것도 믹싱 같이 해주세요 알았어요 이건 뭐에요? 밀가루에요 밀가루 안낸 그룹맨트에서 잘 팔니까 잘 사세요 이런것도 특히 넣어도 됩니다 아니요? 그만큼 넣을래 너무 많아 나 한게 많아 앗 뜨거아 앗 뜨거아 수민아 이걸로 하는 너보다 재료를 준비해준 엄마가 더 기분해 왜? 나도 나중에 알게 될거야 이제 그냥 엄마가 뚫은 것도 했을까 응 근데 나는 그냥 베이킹은 아닌데 응 다 넣어도 되겠다 나 나 다 먹어야 되는데 미안해 떨어진거 먹어 이거 봐 엄마가 좀 마무리를 해줄게 이제 왜냐면 이게 냉장고에 살짝 넣어서 지쳐야돼 아니 아니 무서워 엄마 어제 사진 칼이네 응 나 한게 먹고싶다 응 아몬드로 엄마가 너무 크게 했나 봐 이 사진에 그 당장 말할 거에요 하늘 희생이 너무 많이 코피가 너무 맛있어요 킹패 Ernestina 오징어 모짜렐라 맛있게 먹기 좋은 거 같아요 나의 식감은? 너는 뭐 본질 안 하네 홀로에 안 나왔어? 사무실 안 갔어? 응 엠어치구원 아, 또 사무소라니. 고맙습니다. 코마스 밀어줄까? 일단 봐봐 갑니다 잠깐만 이거 오해 와 우와 오빠처럼 타네 오 빠르다 오빠 이제 우선 타네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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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